에 피를 뽑아서 네네 아 어떻게 해요? 점점 환자들은 보내야 되는데 내과 환자가 안 돼요 식사는 균형되게 운동 같은 거는 산책하시고 마실이라도 갔다 오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예방이 되는 걸로 되었어요 의사 사이에 자랑스럽죠 처음에는 아파, 아버지 약도 많이 타보내고 병원에 다니니까 좋지 이제 핸드폰 공부 좀 하시죠 아이고 저랑 똑같은 거거든요 개통이 안 됐어요 살짝 누르시면 돼요 눌렀어 근데 왜 안 나와 세게 이걸 탁 눌러야지 그래 톡 태어난 거 눌러있지 아니 왜 이렇게 아니죠 그걸 세게 누르는 게 아니고요 눌릴 때 이걸 세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걸 정확하게 눌러줘야 돼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닿기만 하면 돼 살짝 이렇게 아는데 왜 안 거죠 기계를 쓰실 때는요 기계에다가 내가 맞춰줘야지 기계를 내 마음대로 얘는 기계이기 때문에 지키는 일만 하잖아요 이거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돼요 장모님은 이렇게 힘을 주면 돼요 그게 아니라 요거만 살짝 누르면 돼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요거만 살짝 누르면 돼요 보고 있죠? 살짝 대면 돼요 꾸롱 누를 게 없어요 이거는 터치 글자로 터치만 하면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아파 그러니까 아프게 할 필요 없다니까 지금 장모님이 하는 정도면 핸드폰이 아파 자 이제 그렇다고 치고 요걸 갖고 이제 해보자고요 아니 그럼 내 저기다가 다 자네 내일이면 개통되면 다 나랑 똑같아 다 나와?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걸로 한번 해봐요 전화를 전화를 하자 요거 전화 눌러요 톡 치면 돼요 정확하게 쳐야 돼요 정확하게 쳐야 돼요 정확하게 쳐야 돼요 장사꾼 같아 그러니까 손가락을요 요걸로 쓸 건지 요걸로 쓸 건지 하나를 정해서 잘 쓰는, 잘 쓰는 손가락 내가 잘 쓸 수 있는 손가락 요게 낫 어디다 어는 게 편하세요 모르겠네 근데 요게 낫지 일반적으로는 이걸 써요 걔가 순영이 형 전화번 눌러봐요 그럼 한번 그 02를 눌러야죠 아니야 그냥 치면 돼요 같은 031이니까 여기가 아니죠 이거 핸드폰이기 때문에 그 02는 무조건 눌러야 돼요 핸드폰은 02 이거 왜 이래? 하하하하하하 잘못 들으셨는데 왜 이렇게 치우죠 됐다 칠공무소 됐죠 그럼 여기 요거 샌드 요게 샌드 전화기 된다는 얘기죠 전화하는 거예요 안 받네 공도를 안 하잖아 이거 아니요 무조건 눌러야 돼요 같은 지역이라 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못 했어요 그러면 통화 종료 요거 쳐보세요 빨간 거 통화 종료 네 그러니까 한글만 읽을 줄 알면 여기 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고스톱 치는 거 장모님 고스톱 치는 거 안 좋게 생각하시니까 머리를 쓰는 데는 여기에 집중을 하잖아요 요런 걸 하면 그 사는 동안에 내 머리가 잘 돌아가는 데 돌아가서 이런 거 하고 요렇게 요렇게 연습하는 거 하고 그게 나중에 늙어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차피 늙어가고 이제 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뭐 자꾸 이렇게 늙어놨는데 망가질 이유가 뭐가 어쨌든 내일 내일서부터 이게 통과 통화되면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켜봐요 가르쳐 드릴게요 장모님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 노래 좋아 하시니까 자 금색을 치면 장모님 좋아하는 노래 뭐가 있어요 제목 한번 하나 불러봐요 그루미 썬데이 그루미 썬데이 여기 듣기 한번 해봐 저기 입력이 되어 있는 개 맞나요? 아 그럼 더 틀어봐 이게 우울한 5호 맞아? 우리나라 놀린데? 아니야 그럼 이제 끌 때는 이거 끄고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찾아보면 되죠 뭐 칸트리슨 한 번 해봐 칸트리슨 미국의 미녀 장인이 엄청 좋아해서 내가 그거 거의 외우다 싶어 했거든? 이게 뭐 칸트리슨의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뗐어요 노래는 밖에서 들린다고 차에서는 이런 노래는 뭐 칸트리 어 이거야 이거 이거 이런 노래를 다 쭉 듣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검색을 합니다